오오오오오오오! 야!!! 이건 넣어야지! 아, 페란투레스. 이건 무조건 넣어야지. 야, 페란투레스한테 차기하네. 아담하게 차기할 순 없잖아. 아니, 그래도 뭐... 다른 선수도 있을 텐데... 이제 못 넣는 거 아니야? 야, 여기서 못 넣으면 진짜 그러면 면피할 기회 주는 건데, 진짜. 뭐, 일드엘! 바르셀로나의 정말 과거라면 우회파컵이죠 유로파리그 여전히 좀 약간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금요일 새벽에 바르셀로나 경기 본다는 게 원래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아닙니까? 금요일은 항상 유로파리그의 시점인데 아니 이게 바르셀로나가 유로파리그를 2004년에 하고 그때 우회파컵 그러면 이제 18년만 18년만에 금요일에 바르셀로나 경기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봐야 된다 이건 못 참지 해서 봤어요 힘드네요 좀 답답했죠 나폴리와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 홈에서 했는데 결과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아니 홈이면 물론 나폴리가 좋은 팀이에요 그래도 이거보다 좀 더 잘 싸워야 되지 않나 일단 페란이부터 얘기합시다 페란토레스 페란 얘기를 해야죠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경기는 그냥 페란우 모든 게 다 퉁쳐진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끝났는데 페란토레스가 막 울더라고 코치랑 와서 괜찮아 그만큼 이제 페란토레스 그러니까 페란토레스가 일단 PK는 넣었어요 페널티킥은 쳤지만 그 골 말고는 정말 기회 엄청 놓치고 예 경기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솔직히 말하면 주도한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슈팅 숫자가 21대 4였고요 5배 차이 5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점유율도 67대 33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란토레스가 결정적인 찬스들을 계속 놓쳤죠 심하더라 이건 슈팅 9패 때렸는데요 2호 슈팅 딱 하나 그게 바로 페널티킥 그러니까 PK 말고는 2호 슈팅이 없었다 심지어 그 골문 앞에서의 슈팅들도 계속 놓쳤어요 첫 실점 허용한 거 있잖아요 그게 페란토레스가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였거든요 오케이 그걸 놓치고 나서 바로 이제 골킥 시작된 거에서 나폴리가 골 넣었어요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놓치면 실점이 나온다는 그런 축구계의 속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딱 드러났던 장면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없는 살림에 이번 겨울에 맨슈트에서 정말 겨울하게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는 거액을 들여서 영입을 했죠 이 종류를 비싸게 들여서 영입한 건 페란토레스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페란이가 약간 좀 경기를 말았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무망할 정도로 오늘은 좀 어려운 경기를 한 것 같고 솔직히 그러니까 페란토레스가 제대로만 나왔으면 이 경기 4대1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기회 살렸다고 한다면 오늘 오바미양도 전방에 섰는데 가운데 어땠어요? 오바미양도 솔직히 말하면 경기 약간 좀 아직은 잘 맞지는 않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건 있었어요 페란토레스가 측면에서 중앙 후 접구 들어오고 오바미양이 반대로 측면으로 빠지면서 거기서 찬스메이칭이 찬스메이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슈팅 정확도도 오바미양도 안 좋았고요 슈팅 3회를 했는데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있질 않더라고요 네 존재감 자체는 좀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 공격 나 그래도 요새 바르소나 아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18년 만에 한 달씩 전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아담하 보는 잠이 요새 바르소나 봐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담하는 오늘 PK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긴 했죠 바르소나 하고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아담하도 조금 고전한 감이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하 같은 경우는 어쨌건 측면 수비수가 오버랩핑 와가지고 조금 도와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돌파는 되지만 나머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게 돌파 원툴인데 나머지가 다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경기에서도 크로스 하나도 성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페널티킥 얻어낸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바르소나 선수 없었는데 수비가 괜히 손을 뻗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수비 실책성이었거든요 제주스였나? 네 맞습니다 제주스였는데 그거는 수비 실책이었다고 보고 크로스 정확도는 솔직히 그나마 립대용이 전방에 있으면 헤딩이라도 따질 텐데 립대용도 없으니까 연결된 게 오바메왕은 솔직히 공중골에 강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았던 데다가 어쨌건 아우베스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차라리 데스트도 다니알베스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그리고 데스트도 어쨌든 공격 지원은 곧잘하는 선수잖아요 수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이 경기에서는 민계사가 선발로 나오다 보니까 아 민계사는 난 좀 별로야 나올 때마다 그러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다마가 좀 혼자서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긴 했어요 이건 유로파리기 때문에 다니알베스가 지금 이 엔트리 자체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유로파리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아다마 트레우레가 지금 막 연속 어시하고 막 그렇긴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피케를 얻어내긴 했지만 뒤에서 오버랩 들어오거나 뒤에서 후방에서 해주는 게 약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거기다가 이전 경기들보다는 장거리를 끌고 갔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였죠 막판에 85분에 릭대용 들어왔거든요 네 어땠어요? 그래도 릭대용이 그나마 좀 릭대용 들어오고 나서 좀 플레이가 그래도 조금 풀린 부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내가 왜 물어봤냐면 네 아 릭대용이 막 오버에드킥 막 하고 있잖아 네 그랬죠 바르소로나가 확실히 좀 달라졌어 네 달라졌다는 게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예전 스타일이 다르죠 릭대용이 나와가지고 달라졌다는 뚝배기 형이 들어와서 확 달라졌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던 확실히 바르소로나의 이런 느낌이 아니야 크로스가 많죠 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릭대용이 조금 들어와야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있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골 넣었고 1대1도 결과적으로 비겼고 물론 이제 원정 5점 원칙은 없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원정 팀이 골 넣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 오시맨 같은 경우는 정말 힘있고 밀고 들어가고 이런 거 좋고 지엘렌스키 같은 경우도 뭐 괜찮고 이거 2차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근데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 경기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가 대놓고 조금 더 수비에 포커싱을 맞춘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슈팅이 4회인데 3회가 다 전반전에 나왔었거든요 후반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잠그겠다라고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너무 솔직히 마음은 페란투에스가 놓쳐서길의 망정이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내 꼴 정도 넣을 수 있었다고 바르셀로나가 네 그런 거 보면 특히 나흐만이가 좀 수비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도 오늘 별로 안 좋았었어요 패스 같은 게 그리고 또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안기사가 부상으로 이렇게 교체 표시하면서 나갔잖아요 오늘 두 명이 부상이에요 안기사하고 지엘린스키도 약간 부상 여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안기사가 이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안기사가 이게 부상이 큰 거다 싶으면 안 그래도 이 경기에서 중원 싸움에서 바르셀로나한테 많이 밀렸었는데 그렇죠 더 밀릴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일주일 뒤에 이제 나폴리 홈에서 2차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약간 유리한 건 나폴리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 전 모르겠어요 이거 5대5인 것 같아요 5대5다 여전히 여하튼 참 근데 어쨌건 바르셀로나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는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름값을 고려를 하면 바르셀로나라는 물론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예전의 바르셀로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유로파리그 같은 경우는 한 8강 정도부터 보는 게 국룰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너무나 오래간만에 나왔다고 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과도계에 있구나 좀 뭐 힘들구나 지금 어쨌건 사비 감독이 오고 나서 컨셉 같은 것들이 좀 확실해진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압박 같은 것들이 좀 강해진 부분이라던가 개선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 아직 좀 더 두 골 나왔잖아요 공격은 수비가 일단 가장 헬이다 악한지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세요 경기 안 봤는데 악한지 평점이 가장 낮네요 잘하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네